즐거웠고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수박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또 아이스크림은 쿠키 앤 크림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요즘 에스파의 슈퍼노바 많이 듣습니다 여름에 어떤 에너지와 잘 맞는 에너제틱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좀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때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킥보드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때 생각하면 되게 덥고 되게 짜증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행복했던 그런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 하면 아무래도 수영하고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서 밤에 담소를 또 나누지 않았을까요? 강하야 넌 어땠니? 이러면서 저는 언제나 동구입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또 장마철이고 해서 조금 습기가 차는 것 같아서 습기 제거제를 곳곳에 뒀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돈까스 광이기 때문에 돈까스 맛집을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 합정 쪽에 치키젠이라는 돈까스집이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매니저님? 최여름 음식은 아무래도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냉면을 먹으면 더위가 가시는 것 같아서 냉면이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는 여름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많이 돌려보는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원래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서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여름엔 어떤 분한테 반말인 거죠?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고 많이 재밌게 봐주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봐주면 좋겠어 앞으로도 많이 얼굴 비출 테니까 같이 즐겁게 잘 지내보자 화이팅! 안녕 안녕